가드 한 장을 강도합니다 함손 돈 내놔 저는 강도해요 돈을 주세요 근데 돈 줘도 죽임 무감각 pp pp 무감 무감 ppp 무감 아씨 내 25원 아이 들어 왜이러냐 화열 진화 대학살 다행히 모모 온벌레들 이번에는 수비 카드 겁내 안나오네 아이참네 아이참네 흘내색 과형한테 갑세 겨우 흘내주세 쓱재달력 난옥성 왜이렇게 안좋게나옴 아니 진짜 되는거 하나 돕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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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돈 내 돈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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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론 사신 네크로노미콘 최적화네 네크로미 딱대 네크로노미 네크로노미 딜골랑 17밖에 안 나오네 꺄아 네크로노미 과연? 과연? 에헤이 과연? 아 워홉 아니 아야 아야 아 남손 크라 그래 1반이했다 은퇴 속박 타이밍 거제하네 게임 좀 잘하네 아니 얘네들 왜케 게임 잘하냐 아이씨 아주 그냥 아이씨 개간다 진짜 왜이러는데 왜케 재수가 없지 아 뭐 그럴 수도 있지 재수가 없을 수도 있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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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이씨 사실은 쓰지도 못하겠네 아이씨 아이 кил designed 아~~사신 진짜 타이밍 개거지가 내 짱 세 장이나 있는데 한 장이 타이밍을 안맞냐 여기서 따서 갚는다 따서 갚으면 돼 안갚아지네 불량 밑빠진 독 밑빠진 독 오 옘잘잘알 어서오고 어얽 보안하고 약분사신하고 아 그램 린리더 폼 다 죽었네 힝구리 먹엄 먹엄 뭐 검 내 타락 은 무사하네 이량 정말 조촐하네 안녕하세요 기가 차는 거야 마는 거야 난의 기별도 안간다 먹엄 먹엄님 감사합니다 호식 카드 왜 이렇게 나오냐 트롤 한번 믿는다 미친거 아님 번열작작작해 번열작작작해 그러다 죽어 비좀 비좀 그만 빼 아이언 아이언클랜드 체한거 아냐 일단 엘리트 많은 길로 가자 다섯 갚으면 네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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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모자란거 몰라요 젊은 양반 내 피 내가 먹는다 피 모자란거랑 뭔 상관이여 흘려보내기 흘려보내기 왜 이렇게 안풀리냐 왜 이렇게 안풀리냐 왜 이렇게 안풀리냐 무감각 1막에서 나온게 다 진짜 진짜 어떻게 이렇게 어디가냐 되는것도 없네 아직 안풀리는 없다 나이스 어둠의 봉 어둠의 봉 어포 히트다 나이스 어둠의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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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행복이란 이런 걸까? 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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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제물에 밥 비벼 먹고 싶다 제물은 돼지 머리니까 밥 비벼 먹으면 국밥이 아닐까 제물 제물 알파 이것도 약불 쓰고 잡아야지 약불 풀리고 선지국복 선지국복 에헤이 머지않네 진짜 피는 채우는데 포션은 둘 다 빠졌고 본멜 타격 전지칼 에헤이 약점 분석 말고도 쓸만한 카드가 있었으면 아이 뭐 발화도 있으니까 그걸로 어떻게 하면 악마의 형상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든든한 악마의 형상 악마의 형상 악형 개좋은데 Meteor 에헤이 휴 습 플레뉴 바드파민 기회 얼마안 남았는데 아직 walk 서 거기 쳐 덱 파워가 온전히 올라오지 않는 느낌 느낌이 아니라 그게 맞지 이 덱도 아니야 랭그랑 카드 몇 개만 더 잡히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무감각 뜨면 깼다고 봐도 될 것 같고 충격파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다리도 마를 거 없죠 미친 미친 빠영 제발 힘탈지 뭔데 오예 반피 미친 미친 도라이 게임 도라이 게임 이게 개미냐 미친 징끈 잡힐 때마다 지울 카드가 없는게 너무 아쉽네 이마 수환 좀 해보세요 자신쓰게 도라이 게임 아 잘못 눌렀다 자신 쓸라그랬다 음 됐다 수환한다 한 번 기다리지 기다려봐 기다려 9번 무그릇 전등 좋다 무감각 주세요 아원어 무감각 아 저것도 먹으려 그랬네 이 방을 아원어 무감각 아원어 무감각 아원어 무감각 스텝들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불 뿜기 진짜 안풀린다 파밍도 빡세게 했는데 그리고 스텝이 터프 소식 발굴할라 그랬던다 소식 발굴할라 그랬던다 계획이 바뀌었어 호우가 보충하나 첫째 시장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혈 몰려다니지마 따로 다녀. 사혈 좀 몰려다니지마. 아이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씨... 아이씨... 여기서는 사신으로 따서 갚을 수 있겠지. 충격파 하나 있어도 많이 좋아질 텐데. 그런 거 없는 것도 아쉽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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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격파... 충격파... 아니... 충격 속이네... 아이씨... 마지막 보상이 뭐 이러냐... 아이씨... 아이씨... 30방어... 30방어... 30방어 개꿀... 차 못가지... 아이씨... 약분 또 약분 특하냐 이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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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약뿌나 일 한번 하자 아으 그리고 으 으 으 으 영업 워낙 human 뿔피 우승 어둠의 포옹 덕분이다 3사혈 200딜 에반드 턴당 1.34 데미지 모래시계는 턴당 3딜에 정윤희 곱하긴드 턴당 2.35 데미지 턴당 2.35 데미지 턴당 2.35 데미지 턴당 2.35 데미지